굿모닝 몽몽이들 굿모닝 몽몽이들 굿모닝 레오들 다 굿모닝 햇볕이 오늘은 좋다 그거 너 저 물어 뜯는 현장이냐? 바로 잡혔어 너 청구서 너희 집으로 날아간다 강압성을 하여라 얘들아 강압성을 하여라 얘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들 만지는데 와서 두욱끼면 어떡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